컴퓨터 그래프스 활용 분야 섹션 세 번째, 환경 디자인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 디자인도 출제 빈도는 중정도로 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출제 빈도가 중정되니까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 블루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핵심 포인트, 환경 디자인, 실내 디자인 영역, 실내 디자인 기본 요소, 실내 디자인 고려사항 요 항목들 잘 기억해 주시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01번, 환경 디자인에 대한 부분 환경 디자인에 대한 개념부터 보면 환경 디자인은 모든 디자인 분야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환경 디자인 안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다양한 것들 시각이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건축 디자인, 옥외광고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산업 디자인, 공예 디자인 등의 영역으로 또 세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생활하는 실내 공간과 여러 가구, 그리고 주택과 정원, 도로와 건물, 거리의 시설물 등 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의 조화와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주일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을 더욱 아름답고 생기있게 만들려고 하는 활동이고요. 넓은 의미의 환경 디자인은 건축과 그 환경 전체에 대한 엑스테리어 디자인과 건축물의 내부인 인테리어 디자인을 구분한다. 이렇게 환경 디자인은 외부를 디자인하는 엑스테리어 디자인, 내를 디자인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것, 구분할 수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환경 디자인을 해야 될까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연과 인간 문명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 자연 미와 인공미의 조화, 생활 환경 공간에 대한 환경적 장비, 옛 건물의 복원, 재사용, 도시 계획, 이런 것들들 다 조화롭게 보정과 개발, 상호 균형적인 발전, 조화와 통합. 언바란스 하거나 너무 이질감이 나는 디자인 활동은 조금 지향해야 된다. 환경 디자인의 역할, 자연 보호, 보존, 공예와 재해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 인공구조물을 관리, 유지하고 사회와 개인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 생활 환경을 편리하고 아름답고 쾌적하게 풍요롭게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경 디자인의 종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폭넓은 분야가 환경 디자인의 종류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와 함께 연상해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도시 환경 디자인. 그래서 우리 각 지자체마다 각 부서에 도시 환경 디자인과가 개설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공공 관련된 서류라든지 기관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만 공무원이나 지자체 센터에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 도시에 대한 환경 디자인까지 공공시설, 공공기관에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지자체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디자인은 도시계획과, 건축가, 토목기사,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자격증을 따시고서도 내가 이쪽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면은 한번 공무원 쪽으로도 눈을 돌리셔서 도시 환경 디자인 쪽으로 한번 취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국토계획과 관련된 거대한 규모의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농촌의 농지정리 계획, 신도시 아파트든지, 특히 신도시에서 이런 도시계획 되게 많이 하죠. 주택단지와 같은 지역계획,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도시는 인간에 의해서 창조되고 발전되고 쇠퇴하는 그런 순환 과정을 거치죠. 그거에 맞춰서 도시의 다른 디자인들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거리와 거리 시설물의 기능, 편리, 심리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경제성, 경고성, 안전성, 호환성, 안락성 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경 디자인도 환경 디자인 안에 들어가요. 조경 디자인, 우리가 나무, 풀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연을 보다 아름답고 경제적으로 개발하고 조성하여 인간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조경은 토지의 선택, 그 이용 계획 방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공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능률적으로 쾌적하게 만드느냐. 이게 조경 디자인이에요. 전문성이 되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인테리어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은 실내 공간의 물리적, 환경적 조건, 실내에서의 인간 생활을 위한 기능적인 조건, 그리고 인간의 예술적, 서정적 욕구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 목적에 의한 안락한 생활공을 만들기 위해서 동선이라든지 이용 빈도, 공간, 규모, 기능별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실내 디자인의 설계를, 실내 디자인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자, 네 번째, 디스플레이 디자인. 여러분들이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제품들 쭉 나열해 놓는 것도 많이 보셨죠? 그거를 디스플레이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펼치다, 과시하다, 진열하다, 제시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단순히 전시나 진열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진열해 놓고 상품이 이런 게 있어요 라는 걸로 보여줬다면 요즘에는 아트 갤러리 같은 느낌으로 보여줄 때도 있고요. 이벤트나 캠페인 하나의 장소로 쓰이기도 하고 갤러리의 느낌으로 보여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디스플레이에 디자인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상업 공간에 있어서 디스플레이의 특징은 상품의 나열뿐만이 아니라 상품 가치를 표현하는 기술적인 연출이다.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면은 디스플레이가 상업적인 디스플레이와 비상업적인 디스플레이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상업적인 디스플레이라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 제품 판매 목적으로 하는 진열장 디스플레이나 전시 스탠드 디스플레이 같은 걸 들 수 있고요. 비상업적인 디스플레이라면 선전을 목적으로 해서 기무시나 퍼레이드 뭐 이런 형식으로 쓰기도 해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약간 신뢰적인 부분이긴 한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나 어떤 특정한 시즌이 있으면 그 시즌에 맞는 디스플레이의 개념이나 계획을 6개월 이전, 최소한 3, 4개월 이전부터 계획을 하죠. 그만큼 중요한 판매 수단이 되기도 하고 이미지 전달을 시키는, 가겐 시키는 효과로 디스플레이가 중요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대 디자인. 여러분들 뭐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거 보시면 무대 디자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는 젊으신 분들 TV 프로 중에서 쇼 프로 같은 거 많이 보시죠. 아니면 공연장에 쓰이는 무대 디자인 같은 거 무대 디자인, 무대 제작을 디자인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무대 제작 시의 체크리스트들 보면 작품 내용에 대한 디자인 기여도 무대 디자인의 스타일,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세트와 소품은 적절한지 의상과 조명의 조화를 이룰 것인지 조명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대에서는 이런 디자인하고도 별도로 또 조명 분야가 되게 크게 존재하는 부분이에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가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보고서 디자인하게 됩니다. 자, 실내 디자인의 요소. 실내 디자인 요소. 실내 디자인 요소에서는 실내 디자인 영역을 먼저 봐야 되는데 영역에는 공간 대상의 영역, 해서 주거용 공간이냐, 상업용 공간이냐, 작업 공간, 공용 공간 이렇게 공간에 따라서 분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의 주거용 공간은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공간, 우리 공동주택, 단독주택 같은 부분이죠. 상업용 공간 하면 영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을 얘기해요. 식당, 상점, 백화점, 마트, 시장, 작업 공간 하면 업무 공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 공장, 은행. 공용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편리성, 안정성, 환경성 등을 고려해야 되고 공항, 역사, 터미널, 미술관, 박물관 공용 공간, 공공 공간 이렇게 보통 많이 부르죠. 수익 규모에 대해서 영리 공간이냐, 비영리 공간이냐 수익을 추가하면 영리 공간, 추가하지 않으면 비영리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내 디자인의 목적과 조건 그래서 합리적인 계획, 창조적인 계획, 환경적인 계획 이거 그냥 한 번씩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의 조건 보도록 할게요. 조건, 기능적인 조건, 정서적인 조건, 환경적인 조건 조건을 모두 다 잘 고려해서 실내 디자인을 해야 된다. 기능적인 조건 안에는 인간공학적인 부분 공간과 규모, 배치와 동선, 사용자, 빈도, 필요한 공간의 활용도, 제공 뭐 이런 것들이 사용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는 것 그게 기능적인 조건이고요. 그래서 정서적인 조건은 사용자의 심리적, 심리적, 정서적, 습관, 취미, 구매 의욕을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남녀노소, 기호, 우리가 보통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이런 것, 선호도 이런 것들이 정서적 조건 안에 들어가고요. 환경적 조건에는 공기, 소음, 일광, 설비 등 재반 요소들을 고려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것 그래서 실내 디자인의 조건, 기능적 조건, 정서적 조건, 환경적 조건 세 가지 조건 잘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 실내 디자이너 조건 역할, 여러분들 중에서 실내 디자이너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 실내 디자이너가 갖춰야 될 조건은 무엇일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세요. 실내 디자인의 기본 요소, 이거는 시험에 좀 잘 나와요. 실내 디자인의 기본 요소, 우리 디자인의 기본 요소 하면 뭐 있었어요? 점선면 있었죠, 점선면. 자, 그것처럼 실내 디자인의 기본 요소는 기본 요소, 바닥, 벽, 천장, 기둥, 보, 개구부. 개구부는 뭐냐, 창문 같은 거를 얘기해요. 장식적인 요소는 가구, 조명, 악세탈,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을 장식적인 요소라고 부릅니다. 자, 바닥 먼저 볼까요? 바닥. 자, 기본 요소의 바닥. 가장 우리가 수평적인 요소, 사람하고 가장 밀접해서 시각적, 촉각적 요소와 가장 밀접한 곳이 바로 바닥이 되겠습니다. 바닥이니까 사람들이 안고 서고 걷고 하는 공간이니까 당연히 내구성, 관리성, 유지성, 마모성, 시각성 고려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벽. 벽은 실내 공간을 형성하는 공간 수소의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것. 면적은 이렇지만 벽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더 많아지겠죠.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벽이다. 차단적인 벽체가 있고 개방적인 벽체가 있고 상징적인 벽체가 있다. 완전히 벽을 차단하는 벽이 있고 높낮이를 줘서 파티션 같은 개념으로 쓰는 벽도 있고 보다 더 낮은 개념의 그런 벽, 통행이나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그런 벽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장. 바닥하고 면적이 똑같겠죠. 천장을 높이면 어때요? 시원하고 확대감을 주고 풍만감을 주고 공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빛과 소음과 습기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천장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운동감도 주기도 하고 확장감, 상승감을 주기도 하고 천장의 종류 중에서도 평천장, 평평한 거, 꺾인 천장도 있고 경사진 천장도 있고 반원형 천장도 있습니다.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기둥과 보호. 기둥. 우리 기둥 이렇게. 자, 기둥은 하중을 지지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보호는 천장 계획이나 조명 및 재반 설비에서 제한된 요소로 쓰이고요. 간접 조명과 같은 조명 계획이나 전기, 냉난방, 공기 조화, 소화, 급배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해줘야 되는 거. 개구부라는 거는 창문과 문, 오프닝에 관련된 거예요. 개구부 말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오프닝과 관련된 거 뭐가 있지? 창문과 문이 있구나. 벽을 구성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보통 다 개구부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개구부의 위치는 뭘 중요해요? 공기와 빛을 통과시켜서 통풍과 채광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실내 디자인의 장식적인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가구, 가구. 자, 우리 가구는 여러분들 생활 공간 안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보관, 정리, 진열, 이런 수납의 기능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가구 배출 시에 유의사항들 여러분들 아마 혼자 사시거나 집에서 나름대로의 공간을 꾸미게 될 텐데 그때 가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가구, 첫 번째가 뭐라고 쓰냐면 자용목적 2의 것을 놓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집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용목적 2의 것이 놓여져 있는 가구가 은근히 있을 거예요. 미니멀리즘, 필요 없는 거는 없어야 된다. 이게 가구 배치의 유의사항의 1번입니다. 동선에 알맞게 배치하고 크고 작고 가구를 조화롭게 배치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 쭉 그냥 생활 속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명, 좋은 조명의 조건 이건 너무 개인적인 성향도 좀 많은데 이것도 그냥 한번 쑥 읽어보세요. 조명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직접 조명이냐, 간접 조명이냐, 반직접 조명, 반간접 조명, 직간접 조명 뭐 이런 게 있다. 직접 조명은 광원, 빛의 90에서 100%가 아래로, 아래로 향하는 조명 간접 조명은 아래로, 완전히 아래로가 아니겠죠. 10에서 0에서 10%가 아래로 향한다. 그리고 간접, 그러니까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 얘는 아래로 쫙, 얘는 대부분 위로 쫙 이런 식으로 보통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건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테리어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명칭 같은 거 좀 알고 계시면 아, 이 사람 뭔가 호구는 아니겠어 그래서 호구가 되지 않으면 이런 명칭들 좀 알고 계시면 인테리어 하실 때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 조명, 국부 조명 국부 조명이 무엇인지 조명 같은 거 할 때도 아, 저는 거실을 직부형으로 조명을 넣어주시고요. 펜던트 조명은 어디에 배치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 이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알고 계시면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 조명, 국부 조명, 부분 조명으로 집중적인 조명 효과가 필요한 곳 우리 장식장 같은 코너에 그런 것도 많이 꾸미잖아요. 그럴 때는 국부 조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리평 같은 경우는 면수기, 천장에다가 집 넣는 형태 그리고 직부형은 직접 부착하는 형태 펜던트는 파이프나 와이어드여서 보통 식탁 위에 등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펜던트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명칭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실내디자인 프로세스하고 실내디자인 전개 과정은 이 순서가 좀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실내디자인 계획은 계획,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것보다는 실내디자인 전개 과정이 좀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편이죠.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사용후평가 그래서 계획단계에는 실내디자인 작업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단계가 기획단계, 설계단계는 설계를 해야겠죠. 어떤 설계, 가구, 색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단계를 설계단계라고 부르고요. 시공단계는 설계 과정의 결과를 기조를 해서 실제 작업하는 단계를 시공단계, 사용후평가는 결과를 기초로 하여서 디자인을 시정하거나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단계과 사용후평가 단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맥락은 좀 비슷해요. 실내디자인 시에 고려되어야 되는 사항들은 뭐가 있을까? 실내디자인에서는 색채하고도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색채와 연결시켜서 많이 문제가 좀 출제되는 편입니다. 색채는 실내분위기, 작업수행능력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실내디자인 요소로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색이 수반하는 감정, 온도감, 중량감, 흥분, 심정, 강약감, 경영감, 시간의 장단 같은 것들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이건 색채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우리 다음 챕터, 다음 파트가 색채 및 도법인데 그때도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도 실내디자에서 많이 쓰이니까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온도감은 색상에 따라서 따뜻하게 느낄 때도 있고 차갑게 느낄 때도 있다. 여름에는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시원한 색상을 좀 써줘서 공간에 대한 느낌을 시원하게, 따뜻해야 된다. 그럴 땐 좀 따뜻하게. 중량감, 무거워 보이거나 가벼워 보이거나 그것도 남녀노소의 타겟하고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흥분, 징전, 정신껀대 흥분 일으키는 난색계통 이런 걸 쓰면 어때요? 더 사람이 흥분하겠죠.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축구복을 빨간색, 붉은한색 많이 입잖아요. 그거 빨간색을 왜 입냐? 상대방을 흥분시키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스스로 흥분돼야 될 때가 있고 외국 사람들을 차분하게 시켜야 될 때 그럴 때는 우리 축구복도 두 가지로 만들잖아요. 빨간색하고 빨간색이 아닌 거. 그래서 보통 흰색. 그래서 상대방은 우리의 유니폼을 보니까 상대방 기운을 빼려면 흰색 운동을 입고서 축구를 한다는 거죠. 빨간색 보면 상대방이 흥분할 거니까. 흥분해서 우린 막 막으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흰색을 입혀가지고 차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색채 마케팅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약감. 채도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높으면 강한 느낌을 준다. 채도가 낮으면 약한 느낌. 채도는 우리 보통 회색으로 갈수록 채도가 낮다. 라고 얘기해요. 원색으로 갈수록 채도가 높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채도에 따라서 강약감이 달라진다. 경영감은 부드럽고 딱딱한 느낌. 보들보들한 느낌. 마카롱 색깔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 때 솜사탕 같은 느낌? 그런 걸 연상시키죠. 시간의 장단. 장파장 계통의 색채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단파장 계통을 시간을 짧게 느끼게 한다. 공간에 따라서 이 공간에서 왔을 때 시간을 길게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때도 있고 시간을 짧게 느끼게 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색채를 변경시켜야 된다. 커피숍인데 커피숍에서 사람들이 길게 느껴야 되느냐 짧게 느끼고 끝나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내 디자인과 공간의 대부분에서도 규칙적인 형태 공간과 불규칙적인 형태 공간 정형 공간, 비정형 공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공간과 동선에 대한 사람들이 이동할 때 물건이 이동할 때 쓰이는 걸 동선이라고 했는데 그 동선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 계획 이런 것들도 잘 세워줘야 됩니다. 자, 실내 디자인의 영역별 고려사항 보도록 할게요. 주거 공간에서 뭘 고려해야 되냐 자, 주거에서는 방위, 방향 되게 중요해요. 어르신들 집 같은 거 계약할 때 보면 남양이냐 동양이냐 뭐 이런 것들 막 신경 쓰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것처럼 주거에서도 실내 디자인 계획 시에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주거용 실내 디자인 계획할 때 집주인의 요구를 따라서 충실히 하고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가족들의 생활 양식을 고려하고 주위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동선에 고려 및 가구를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되고 가족의 취미 연령 같은 거 취미의 변화 이런 걸 예상해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 방위를 한번 볼까요? 동쪽 햇살이 아주 깊게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침실, 식당, 부엌에 좋고요. 서쪽은 오후에 햇살이 집에 쫙 들어오죠. 탈의실이나 화장실은 서쪽으로 방향을 두면 좋고 남쪽은 여름철은 햇살이 들어오지 않나 겨울에는 깊이 들어와서 따뜻하다. 남향집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 이런 얘기 맞죠? 그래서 거실을 보통 남쪽으로 많이 뜨고 있어요. 북쪽 햇살이 잘 들어오지 않고 겨울은 북풍이 불어와 춥다. 근데 이 개념을 갖고 있지만 우리 서울을 예를 들면 서울에 이렇게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이 쫙 그럽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집을 남양으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쪽 한강 밑에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베란다를 다 이쪽을 바라보고 있게끔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이 한강을 끼고 있지만 한강을 바라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한때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울감이 생긴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이쪽에 강남 쪽에 많이 산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조경이나 전망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해서 요즘에는 그거랑 이거랑 상관없이 베란다를 북쪽으로 대는 거예요.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더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요즘에 차별화된 계획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기준하고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각실의 특징, 계획 상식적으로 그냥 봐주세요. 현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실, 식당, 부엌, 침실, 서재 등 같은 거 쭉 보시고 색채나 조명, 색조 같은 거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 이거는 일반적인 객관화된 내용이에요. 이거를 집도 어떻게 보면 되게 주관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내 나름대로 나는 이거 싫다. 침실은 침실의 색채 개인적인 취향을 고려해서 파란색, 이성적인 색채 긴장, 완화, 행동, 녹색 어느 실내에서도 무난한 색상이고 오렌지색, 여성적이고 따뜻한 느낌은 화려하다. 그래서 남자지만 나는 침실을 빨간색으로 꾸미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가수 김희철 같은 경우 빨간색으로 전체 공간을 꾸미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이랑 반대되는 거주자의 생각을 반영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거실 같은 경우도 밝고 안정감 있고 실증나지 않는 배색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 조명은 밝고 아늑한 느낌 되도록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을 병용해서 쓴다. 특히 요즘에는 거실에 직접 조명 많이 안 쓰고 간접 조명을 좀 더 더 많이 쓰는 경향이 많이 보이죠. 맨날 보면 거실의 가운데 커다란 등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등이 없어지고 라인 등이라든지 간접 직부 등 이런 것들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트렌드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업 공간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이겠죠. 상업 공간에서는 디스플레에서는 상점 외부에 쓰이는 디스플레이, 쇼 윈도우 디스플레이, 상점 내부의 디스플레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상점 외부의 디스플레이는 간판이나 파사드를 외부 디스플레이 대표적인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쇼 윈도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도시의 경관을 형성하고 상점, 상점, 시기, 행사 이런 것들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상점 내부는 스테이지, 벽면, 쇼케이스, 행거 등으로 꾸며지고 있어요. 업무 공간, 공간, 업무 사무, 노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보시고 되고요. 노동 환경을 쾌적하게 기능적으로 개선하는 것. 전시 공간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전달하는 공간 연출을 합니다. 전시 공간 형태는 부채꼴형, 직사각형, 원형, 자유형, 작은실의 조합형 여기 그래도 딱 그림들이 들어있으니까 보시면은 각각 특성들을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전시장 같은 데 가셔도 아 이번 전시는 부채꼴형 전시였구나. 아 이번 전시는 공간을 좀 더 넓게 쓰려고 조합형 형태로 만들었구나. 또는 요즘에는 자유형 형태의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을 유도해서 만들어놓는 자유형 형태의 전시 공간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특징들 한번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공간이 이렇게 다양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각각 특징들이 있다. 부채꼴은 어떻고 자유형으로 썼을 때는 어떤 장점들이 있고 그것들을 같이 조금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전시 방법은 우리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명칭들 개별 전시, 입체 전시, 특수 전시, 파노라마 전시, 아일랜드 전시, 하모니카 전시, 영상 전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냥 눈으로 익혀두세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기출문제는 2번 풀어보고 3번 풀어보고 4번도 한번 풀어보고 5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먼저 2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신뢰 디자인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일치하는 것은 신뢰 디자인의 목표 신뢰 디자인의 목표 좀 외워두셔야 돼요. 신뢰 디자인의 목표는 효율성, 아름다움, 개성입니다. 효율성, 아름다움, 개성 자 이거 시험에 전에 나온 적도 있어요. 자 효율성, 아름다움, 개성이 신뢰 디자인의 목표라는 거 자 3번 신뢰 디자인을 구성하는 신뢰 디자인을 구성하는 신뢰 기본 요소로만 연결된 것은 자 기본 요소와 장식적인 요소 이런 게 있었죠. 자 기본적인 요소 바닥, 벽, 천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기본 요소예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 바닥, 벽, 천장 입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뢰 디자인의 4단계 과정으로 틀린 것은 신뢰 디자인의 4단계부터 알고 있어야겠죠. 신뢰 디자인의 4단계 기획 다음 설계 다음 시공 다음 사용 후 평가 자 이렇게 4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는 겁니다. 첫 번째 기획과정에서는 첫 번째 단계 기획과정에서는 실내 디자인 작업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게다.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자 두 번째 설계 과정은 설계 과정 기획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서 대상 공간에 실제 가구를 배치하는 단계다? 설계하고 있는데 벌써 가구를 배치해요? 땡! 가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지 표현 정도를 하는 거지 실제로 배치하는 단계는 아니죠. 3번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3번을 넘어오면 시공과정 시공과정이요. 시공과정은 설계 과정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실제 작업을 하는 과정을 시공과정 할 겁니다. 사용 후 평가 과정은 결과를 기초로 하여 디자인을 시정하거나 시공상의 문제점 같은 걸 해결하는 단계 시정하거나 문제점 해결하는 단계를 사용 후 평가 과정을 부른다. 정답은 2번 실제 가구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 가구라든지 색채 조명 같은 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디자인 구상하는 단계 얘기예요. 자 5번 문제 자 5번 문제에서는 다음 실내요소의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바닥은 물체의 중량이나 움직임을 지탱해 줘야 된다. 안정감도 있어야 되고 유지도 잘해야 되고 따로 있어요. 두 번째 천장 천장은 빛, 소음, 습기 같은 환경적 중요한 조절 매체다. 이거를 간혹가다 창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벽, 내부와 외부의 공간을 구획한다. 4, 창문 가구 배치를 위한 배경이 된다. 응? 뭔가 좀 이상하죠? 응?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몇 가지 문제들 풀어봤어요. 환경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디자인 활용 분야를 좀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시각 디자인니까 시각 디자인 각각 매체별로 특징들 있었죠. 좀 외워야 될 것도 많고 분야도 훨씬 더 많아요. 시험에 나올 때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고 제품 디자인과 환경 디자인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분류들하고 순서 위주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